한 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중요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아워 앞에 대해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 청문회 아워 앞에 긍정적 목소리 높았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마지막입니다. 큰 손 블랙록 BTC 투자 해프닝인가? 과연 투자를 안 하겠다고 철회를 한 것인지 이런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아워 앞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해 타산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투자 운영, 자산 운영사 부릉록이잖아요.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규제안이 잡히지도 않았고 지금 뭐 제무장과 회의가 이제 주말에 예정이 돼 있지만 너무 섣부르게 가격적인 부분들 변성세 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한테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경고성 멘트를 날리려고 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이 발언이 결국에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은 뭐예요? 실물 전세계 화폐 이제 뭐 대장격이다 대통령이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암호화폐 시대에서도 경고를 날렸다라는 것은 시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요 가상화폐를 찬성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관망세를 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 FOMC 보고서 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가상화폐는 현재 법적 화폐와 다를 것이 없다. 법적 화폐랑 동일하게 운영된다라고 나오면서 또 가상화폐를 상당히 낙관하고 상당히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또 했었죠. 그 당시에 가상화폐와 법적 화폐가 다르지 않는 같다는 이유가 또 세 가지를 좀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보정 통화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한된 공급량이 있다. 세 번째가 분산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천프로 전문가님 말씀하셨죠. 이런 블랙록에 대한 투자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낙관론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준다라는 기대심리도 인해서 가상화폐가 다시 한 번 투기가 되고 다시 한 번 급등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심에 이렇게 비관성적이 말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가지고 통화 지금 실물화폐죠. 지금 법정화폐랑 상당히 다르다라고 해서 상반된 의견을 좀 내세웠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과 그리고 결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아직 결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꾸셨었고요.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가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점점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고 결제하는 이런 제휴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투기의 시장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이용한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이 좀 나올까 우려스러워서 한 말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큰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연준 결국에는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 아직까지는 이 중앙은행들이 영향력이 없어지고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중앙은행들의 모임으로 또 협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이 다시 한 번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 중앙은행에서 지금 좀 조절하고 지금 안 좋게 얘기한 다음에 규제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에서 다시 한 번 통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거를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좀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좀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해 상당히 뭐 부정스럽고 상당히 좀 불안해했던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뉴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미국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청문회 암호화폐 긍정적 목소리 높았다 높였다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였죠. 미국에서 하원의 형들을 대상으로 미국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앞으로의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결국에는 뭐 그렇습니다. JP 모건 전 JP 모건 블록체인 수석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전 상품거래 의원장도 참가했고요. 그리고 현재 상품거래 의원의 최고 혁신 책임자까지 참가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그런 인물들이 참여한 청문회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와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겨냥하고 조금 더 인식하고 또 청문회를 연 것 같은데 자 미래 지향적 규제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가상화폐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가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규제안과 규제에 빠르게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나왔으면서 너무나 무거운 규제는 오히려 자금을 빼돌리고요. 인재를 일출시키고 미국이란 나라를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게 만든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내놨었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특허를 내고 있고 특허에서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시장에서 거의 1위 세계를 자지우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록체인 시장에서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서는 중국에게 경제 영향권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에 더욱 더 서두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 마이클 코너의 공화당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오히려 더 쉽게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공공원장을 또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써야지 그 범죄를 더 잡을 수 있고 비트코인이 범죄를 더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코인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또 흥미롭게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띄올렸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전체적인 내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좀 얘기했던 청문회다라고 상당히 좀 성공적인 청문회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청문회를 바탕으로 또 이 청문회의 의견들이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적절한 규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하지만 너무 무거운 규제는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이런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G20 재무장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와 더불어서 G20 재무장관회의 보시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게 이번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연결선사항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뭐 첫 번째 한번 잠깐 청문을 해드리면요. 제넘 파월 의장이 말한 규제는 결국에는 이제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자체 내에서 가상화폐가 만약에 좀 심각해진다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잡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 이번 주 재무장관회의에 이걸 이 부분을 가지고 의제를 나누기로 이제 돼 있으니까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공청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제 생각에도 뭐 탁상공로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향방의 키가 어디 부분에 있냐. 재무장관회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규제안에 전세계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각국에서는 세부적으로 각국 이제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산업 분류표도 이제 작성을 할 것이고 어디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이제 속속들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 블랙록 BTC 투자 해프닝인가? 이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어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엄청나게 급상승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블랙록 CEO가 제재를 한 것 같아요. 우린 뭐 아직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수위를 조절을 했는데 지금 각국에서 뭐 기관이라든지 투자 아이비은행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려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투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수위를 조절한 것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이 코인 1.19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랙록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이 블랙록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고요. 나머지 기관 투자들의 유입 촉진까지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블랙록의 이런 가상화폐 시장 유입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10% 이상 폭등하면서 상당히 큰 상승세를 이끌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러다 보니 지금 아직 규제가 나와지 않고 지금 아직 이런 투기 그 전에 있던 투기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제재가 나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블랙록 CEO의 발언 하나로 다시 한 번 더 투기장이 나올까 좀 우려의 말로 지금 제재를 좀 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블랙록 CEO가 나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죠. 레리 핑크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배우고 또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배우는 학생과도 같다라는 발언은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만큼 앞으로 수년 동안 지금까지 수년 동안 블록체인을 연구해 왔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한 워크그룹이 회사 내에 존재한다라고 그거는 확신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좀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본 거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자들에 대한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조차가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 연구팀은 있는 건 맞습니다. 신서팀이 있는 거 맞고요.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한 번 딱 툭 얘기한 건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상화폐 시제가 모두 다 폭등하다 보니 잠깐 시장을 숨고르기하고 멈추려는 그런 발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간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기간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더욱더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이 그동안 내려갔을 때 기간 투자들은 20% 이상 증가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기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과연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발언, 기자 인터뷰 관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안 했다면 당연히 기자들도 이런 기사들을 안 썼겠죠.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순고를 얘기하고 있지만 G20 재무장관 얘기가 끝나고 규제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이 블랙록의 투자 소식 그리고 다른 기타 기간 투자들의 투자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아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지금 시간 강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자세히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다루고 싶습니다.